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심리학자 김경일이 자식을 사이코패스로 만들었다고 부모들을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일은 쌍둥이 연구와 입양 연구를 언급하면서 반사회성을 형성해서 유전적 영향이 최소 50%는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유전학의 그런 연구들을 몽땅 부정하면서 유전적 영향을 깡그리 무시하려는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자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김경일은 유전적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행동유전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냥 넘기기 힘들 겁니다. 행동유전학에서는 유전자와 공유환경과 비공유환경을 구분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의 슬아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부모의 소득, 학력, 성격, 육아스타일 등이 공유환경입니다. 행동유전학이 쌍둥이 연구와 입양연구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이런 요인들이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21세기에도 유명인의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일진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동생은 모범생과 아주 친하게 지낸다고 합시다. 부모가 형을 엄청나게 편애해서 동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비공유환경입니다. 온갖 행동유전학 연구들에 따르면 공유환경이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만약 이 연구들이 옳다면 육아나 자식교육에 대한 온갖 썰들 중 상당 부분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매우 힘든 유전자와 비공유환경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공유환경의 영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싸가지가 없다고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며 위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생학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따질 수는 있을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자식 낳기를 자제한다면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우생학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비난하기도 힘들 겁니다. 심리학 교수식이나 하는 김경일은 양육환경이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반사회적 성격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공유되는 가족환경이 반사회성을 만들어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공유환경이 반사회성의 발달에 0.16이라는 무시못할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공유환경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가설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니콜라의 차우쉐스쿠 시절의 루마니아 고아원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했을 뿐 극단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사육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온갖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경일은 루마니아 고아원 사례를 들면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면 반사회적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의 전체 맥락을 보면 사이코패스나 그의 준화는 자식을 둔 부모를 향해 자식에게 사랑을 덜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사실상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떠올렸습니다. 독한 옛날식 농약을 한 병 원샷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들먹이면서 그 농약 성분이 엄청나게 작은 비율로 들어있는 식품도 위험하다고 무턱대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심리학과 교수라면 통계학에서 이상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는 배웠을 겁니다.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쌍둥이 연구는 루마니아 고아원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의해 쉽게 반박되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에 고쳐서 허우적되지 말고 심리학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공유환경의 영향이 많습니다.